시장 erne 뚜껑 살짝 좀 kt 신선하는저네 해라 매운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정말 맛있다 잘 먹었어요 두번째 먹방 비벼먹는 맛 그곳은 치킨드에 먹으러 왔어요 진짜 맛있게 먹었고 치킨드에 먹었을 때 치킨드에 먹으러 왔어요 고춧가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초콜릿 너무 맛있다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아 아 아 아 아 깻잎 고춧가루 쩝쩝쩝 오징어 고기 물에 오징어 고기가 고기 맛은 잘 먹으면 연어 기름달콤하지만 진짜 맛있었어요 오늘의 마을도는 정말 고소해요 양파 이 식용유묵 으음 정말 맛있다 맛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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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매운 치킨은 바삭한 식감이에요 그리고 비트에 부터는 식감이 너무 좋아요 더 맛있네요 물을 먹으면 계란의 튀김 그냥 맛있어 띠한 치킨 맛있다. 아... 와.. 없어! 진짜 맛있다.. 나 지금 먹었을때 나이스.. 먹었을때 와... 잘 먹었을때 먹었을때 이렇게 구워줘서 먹방은 너무 맛있어서 이 맛은 저희는 정말 맛있었는데 그는 너무 맛있게 잘 익었어요 이 맛은 정말 맛있어 오늘의 맛은 오늘의 맛은 오늘의 맛이에요 오늘의 맛은 오늘의 맛은 오늘의 맛은 오늘의 맛을 만드신다 감사합니다.